안동 역사가 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오는 26일부터 버스터미널 주차장이 폐쇄되고 임시 주차장이 운영됩니다. 또 인근에 대체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인데, 이참에 지하 주차장까지 건립해서 터미널 주변 주차 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성현동 시외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인근 인도는 물론 도로변까지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단속도 해보지만 민원만 야기될 뿐 주차장의 주차 수용 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 터미널 인근 주차 안하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 역사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전해 환승 역사가 되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주차장은 이번 달 26일부터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 남쪽 성현동 773번지 1원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8700여 제곱미터에 121명 규모로 조성돼 기존의 폐쇄되는 주차장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터미널 인근 주차 안하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시는 이에 따라 지상의 주차장을 건립할 때 자체 사업비로 174명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 터미널 전면에 생기는 대체 주차장은 8월 말경에 착공을 해가지고 연 6월 말경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앞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지하주차장 건립과 비용분담 등을 협의해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안동 역사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 곳에 조성되면 안동시 최대 2억 세권으로 발전될 전망으로 이에 대비한 원활한 교통환경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